저도 일 나가시고 해서 집에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. 아무도 언니를 챙겨주지 못했네요. 저하고 엄마는 울산에 있고. 근데 언니가 오디션을 안 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문자를 보냈어요. 언니 나 때문에 엄마가 옆에 못 있어주고 가족들도 아무도 없고. 아무도 챙겨주지 못하니까. 미안하다고. 사실 뭐 유정량한테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언니일 수도 있지만 그래봤자 고작 17살이에요. 그래서 저는 문자 보내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.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. 전화했는데 언니가 봤자마자 왜 이러는 거예요.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. 미안하다는 말이. 그래서 끊고 그래서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는데. 근데 언니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. 언니는 맨날 담답형으로 말하고 저한테 막 애정 표현도 한 적도 없고 제가 항상 언니를 좋아해서 안 해달라고 그랬는데 언니가 저의 두 배로 두세 배로 오늘 문자가 온 거예요. 오 이종아 고맙다 요새 방송 잘 보고 있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사랑한다고 처음 들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언니한테 직접 이해하면서 정말 고맙다. 어 언니 우선 너무 미안하고 또 계속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또 이해해 주셔서 이해해 줘서 고맙고. 어.. 앞으로 커서도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해야 할 때가 많아질 테니까. 어.. 앞으로도 많이 이해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. 사랑해. 사랑해 언니. 사랑해. 사랑해. 자.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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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괜찮아 유정아. 지금 강심장은. 누굽니까? 과연? 감사라. 예민이 날아주춤 말씀해. 어어어어어어!! 하나.. 고맙습니다 이제 세형이 또 특별히 준비한. 세형이? 네. 뭐요 춤이 있대요. 진짜 보여? 지금 이렇게 웃기가 나. 어.. 되게 창피한 게 여기 춤추는 언니들이 있고. 노래 잘 부르는 언니들. 아이들 언니들. 아이들 언니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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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이들 아이들. 춤 되게 잘 추고 노래 잘 부르는 거야. 보여줘요 마음껏. 가요세요 유정아. 잘한다. 볼륨이 잘한다. 유정아 잘한다. 유정아. 유정아. 이 스타가 어떻게. 어머머머머. 소빵 강남스타. 그냥 당뇨. 그냥 당뇨. 유정이 잘 뛴다. 유정이 잘 뛴다. 유정이 잘 뛴다. 잘한다. 소빵 강남스타. 소빵 강남스타. 유정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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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빵 강남스타. 와. 아이고. 잘한다. 조아. 유정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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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도시, 도시, 도시 춤을 못 봤어요? 춤을 못 봤어요. 지금 이 커플에 맞서는 또 다른 것도 준비하고 있어요. 수지 양세영입니다. 수지야 그렇지. 어이, 벌스 힙합.